네, 세종전자 고객상담센터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네, 문의할 것이 있어서요. 새로 산 복사기의 사용법을 모르겠어요. 사용법을 물어봐요. 사용법을 문의해요. 따라 하세요. 사용법 새로운 물건을 샀어요.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요. 사용법을 배워요. 사용법은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어휘를 더 공부해 볼까요? 따라 하세요. 상담원 따라 하세요. 주의하다 주의해요 따라 하세요. 충전하다 충전해요 따라 하세요. 보람을 느끼다 보람을 느껴요 이제 제품의 사용법을 문의할 수 있겠죠.